영지야, 뭐 재밌었어? 응, 놀이거원을 가고 맛있는 것 같던 만큼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만 외식하고 오니까 좀 찔린다 생활비도 조금 내는데 식구가 어디 한도를 해야지 하긴, 우리 식구 다 같이 외식하려면 돈이 솔참게 깨지긴 하겠다 근데 당신, 취업은 어떻게 들어가? 바로 출근할 것처럼 자신 만만하게 말했잖아 그, 그지? 내가 그렇게 말했지?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엔 믿어도 되는 거지? 그, 그럼 정반온과의 콩매의